조금 밝다는 거 광택이 없다는 거 그리고 예이징 된 솔도 노란빛이 아니고 노란빛이라는 거 그 정도는 참고하시고서 아 이거 내가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스니커다입니다. 오늘은 덩크로 빈티지 네이비 제품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이거입니다. 이거. 저는 좀 비싸게 구매를 했습니다. 호객님 사주셔서 감사합니다. 실제 상품을 받아 보니까 생각하고 좀 다른 제품입니다. 요즘 이제 신발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뭐 직접 보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런 이미지들을 좀 보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서 구매를 했는데 첫째 상품을 보니까 이미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. 이미지는 빈티지한 느낌이 좀 극대화된 그런 느낌인데 실제로 보면은 흰 솔과 완전히 에이징 된 듯한 솔 중간 단계 느낌이 좀 나거든요. 이 솔 부분. 그리고 컬러도 이미지 상 보이는 그런 컬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. 이미지만 보시고서 아 이거 구매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영상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저 같은 실수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 돈 날렸습니다. 범고래 정도 가격이라 그러면은 요즘에 뭐 다 비싸니까 트렌디하고 에이징 됐으니까 그것보다는 예쁜 건 사실이니까 그 가격에 신겠다 하겠는데 이거 범고래 두 개 살 가격입니다. 이 솔만 범고래 한 마리입니다. 저는 구독자 분들께 권하지 않겠습니다. 먼저 이 네이비 색상이 그 다크한 네이비가 아니고 좀 밝습니다. 좀 어두운 느낌의 네이비를 생각하신다면 일단 아닙니다. 그리고 이 제품 가죽 광택이 없습니다. 이게 광택이 진짜 없습니다. 거의 완전히 범고래 덩크 보고나는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클래식 제품들은 예전에 제품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런 제품들을 보면은 이 흰색을 제외한 다른 부분의 컬러가 제대로 살아 있을 때 빈티지 느낌이 제대로 나는 건데 그러려면은 이 광택도 어느 정도는 살아 있어야 됩니다. 광택이 차지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분명히 있는데 지금 이 제품 보면은 굉장히 낡고 되게 오래 신은 제품이데도 불구하고 광택이 살아 있습니다. 가죽에 이 네이비 컬러에 색상 바램이 어느 정도 있어도 이 광택이 살아 있는 부분이 많다면은 에이징이 잘 된 느낌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이 제품은 광택도 없습니다. 그리고 이 에이징 된 듯한 느낌의 이 솔도 그 이미지 보면 조금 누런 느낌이 있는데 얘는 누런 타기보다는 좀 노란색입니다. 좀 밝습니다.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아 모르겠네. 이게 지금 이 신발 보면은 얼마 전에 나왔던 조던원 에어니스인데 지금 보시면은 얘는 약간 누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에이징이 잘 된 느낌인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노란 느낌입니다. 노란색 어느 정도는 완벽하게 에이징 된 느낌을 만들어놓고서 거기에 뭐 때가 묻든가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러울 텐데 얘는 좀 더 여기서 더 에이징이 돼야 되는 그런 소리입니다. 지금 구독자 분들도 보시는 이미지들이 아마 여기가 좀 더 어둡고 이게 더 에이징 된 듯한 그런 모습일 텐데 실제 보면은 그렇지 않으니까 분명히 꼭 꼭 참고하시고 구매할지 말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 주제품 차이를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이 텅 부분 이 혀 부분을 보시면은 1999년 제품 같은 경우는 빨간색 로고가 들어가 있고 이 제품은 그렇지 않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 뒷부분 예전 제품 같은 경우는 자수가 아닙니다. 그리고 마감 같은 걸 봐도 예전 제품이 훨씬 좋습니다. 가죽도 두께감도 있고 그리고 안에 이 덧대어 있는 소재들도 훨씬 두껍고 훨씬 더 잘 만든 그런 느낌입니다. 예전 제품이 여성용 덩크로우 레트로 제품들 사이즈 선택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예전에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남자 사이즈로 바꾸려고 하니까 조금 헷갈리는 건데 그러지 마시고요. 남자 사이즈 270 그러니까 덩크로우 레트로 270 신는다 그러면은 여성용 사이즈로 그냥 275 신으면 잘 맞습니다. 남자 사이즈로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. 헷갈리기만 하니까. 그리고 뭐 발볼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여성용으로 280 그러니까 남자 사이즈 270 신을 때 280 신으면은 잘 맞습니다.